한국어로서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 미국으로 나갔어요 하핳 뭐라는 거야 하핳핳하핳하핳 햇핳핳핳핳 해리포드기지야 네 여기선 막상 쓸게 별로 없는데 있긴한데 네 네 GTA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게임하다 바쁘면은 인사같은거 잘 못받을 수 있어요 특히 레직같은 게임은 채팅창을 잘 못보죠 총싸움하느라고 군대가면은 진짜 생활 잘할거 같다고요? 그래도 군대 안갈래요 하하하하 아니 초반이었습니까? 아이 이것도 안갈거야 그래도 가기싫어 정확히 모르고 가는거지 아 그래도 군대 가기싫어요 아 지 아니다 2층이나 3층으로 가보자 아 그니까 인사했잖아요 그래요 2주만에 왜 2주만에 왔어요 혼날래요 아잇 2주만에 왔으면 미안해야지 빨리 미안해요 빨리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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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만에 방송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빨리 말해요 수님 마세 그럼 봐줄게요 고맨나사이 저 아 뭔가 저기있구나 저 방어벽인데 미치네 나한테 박아버린거 안보였어 아잇 내 타임 내 타임 오이 죽뻔했네 나 안죽었으면 됐어 저 안죽었으면 됐어요 저 발전이 끄고싶다 저거 총수름 잠깐 꺼지는데 외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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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어설픈거에 당하나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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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성있게 안갑니까 에 목숨이 여러개에요 여벌목숨있습니까 이번엔 디비전에서 템빨로 싸우다보니까 총타 몇대 맞아도 맞을만하구나 난 뭔데 이게 디비전입니까 이게 뉴욕이에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아잇 지렸다 뒤졌어 간다 새끼 아흠 3측에 하나 벌써요 여기가 내 때려갔을거야 나 3측에 있다 아직도 3측에 하나 그걸 죽으시네 괜찮아요 뭐에 맞았어 3측? 3측 하나 3측에서 샤건을 누웠어? 네 보통 머리껴지리는데 우리 좋으신건가 니가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그쪽에 있으면 또 살리기 어렵 막았네 뒤에 쐈어 아 있다 아 지린다 와 둘다 지금 딱 데리고 나가 키리형 3측에 하나야 어 있어 있어 저기야 3측에 3측에 있죠 변태잖아 쟤 위에 CCTV 그냥 데리고 나가는게 온다 어 어어 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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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어 아까 그거 다 세 발인가 피한거 아 이거 써둔 장전충이구만 아 이거 장전본능 못 숨기는 사람이구만 이거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장전을 함부로 하는거 아니에요 장전 안해서 그래서 그거 한거잖아 뭐? 칼빵 한거잖아 칼빵 응 잘했어 아깝다 아깝다 인질 아니었어? 인질이었어 그니까 내가 데리고 나가고 말했잖아 근데 인질이 안보여가지고 눈앞에 있었어 눈앞에 있었어 눈앞에서 너 구경하고있어 인질이 인질이 너 아이콘트 가고있었어 인질이 나 왜 안떨려주지 이런 눈이였어 어 뭐지 저 아저씨 이러면서 스파인가 이런 느낌이었어 침대 반대중에 있었어 야 여기 일단 여기 담악자 야 거기 저어기는 저어기는 아 속삭이지 말고 그냥 말하면 안돼? 아니 근데 그냥 목소리 정도도 안돼? 여긴 막지말지 그냥 목소리 정도는 되지 않아? 들려 갈땡 가더라도 그냥 목소리는 괜찮잖아 야 누가 cgt 빨리 봐줘 어디서 바로 봐 바로 봐야돼 나 보고있어 알지? 최소한 두놈은 끌고 시작해야 된다 빨칸 아니야 사격장? 사격장 주차장 같은데? 야야야 주차장 왼쪽 탱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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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차장 주차장 뒤져라 싼 놈아 탱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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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고있어 오 죽을뻔했어 방금 외부계단 하나 외부계단 하나 외부계단 하나 아이고 야 제대로 가졌다 해당 외부계단 한 명 올라갔다 3층 2층 1층 hmm 1층 hmm 지루 3층 hmm 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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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t 2층으로 내려왔다 2층 위로 내려왔다고? 누구 구상 2층 2층 위부계단 아 2층 외부계단 2층이 있다고? 네 2층 외부계단 들였어 없잖아 안틀었네 안틀었네 빨칸 하나 앞에 앞에 하나 있다 레이저페이트 찌릿찌릿 네 빨칸 있어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나이스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불치했다 이건 8번 죽여 쌀놈아 울길했네 울길했네 역시 갓헤드 피웅 슈웅 아 힘들어 헤드님 멋있어요 진짜 빨리 정심 집중하면 손가락 움직여 빨리 해 아 그거요? 빨리 손가락을 다섯 손가락에 딱 붙인 다음에 돌려 돌려 좀 힘들겠지만 돌려 그럼 너의 눈에가 활성화돼 네모나게 돋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좀 문제가 네모나게 돋는다고? 엄지손가락 제일 쉬워요 정상인데 아 그래요? 엄지손가락에 네모나게 돈다고? 네 비정상 손가락에 좀 무지하자면 생각할 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검지는 세분하게 도는데 손에 땀 차서 미끄러지나 그래도 버티고 해요 아 아 진짜 얘네 너무 이기고 싶다 이 일본 일본놈의 셰키를 이지이지를 하는거야 이지이지를 이상하다 지금 한국인도 있는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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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파티인가? 한일 파티인가? 한일전인가? 한일전인가? 아 이 새끼 위에 나한테 나만 따라와 고단수가 일본어도 되네 생각보니까 그치 고맙죠 왜? 일본어도 고단수 있잖아 진짜? 아닌가? 일본인들이 이런거 많이 해요 생각보다 한국인보다 일본인들이 많을걸 이 게임이 이 게임이 중국어는 있는데 일본어는 없어 그래? 한자 공유하지 않아? 고르단수 대신해 고르단수 저 새끼 내꺼 따라하다가 실패했다 흐헤헤헤 2층이지 2층 네 네 막아놨고 아웃플레이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자 여기 내 위치가 발각되었다 여기 뚫렸다 여기 뚫렸다 하나 땄어 네이스 C 팀이 안깠어? 저쪽 아 저 멀리 있는거 안깠구나 축구장 쪽 안간거 같아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나 왜 보이는거지 어떻게? 나 각도가 안나오는거 같은데? 너 왜 들키는거야? 이거 이거 보여요 옥상 보일걸요? 고 땄어? 이중아 니꺼? 네 네 하나 더 땄어? 갓나 새끼들 조잡한 아웃플레이 실력으로 지금 야 조심해 야 땄으면 죽으면 안돼 우린 이득을 봤으면 죽으면 안된다 어 주디스님 어서오세요 문화에 갈라파고스는 뭐야 하하하 간다 cc팁 야 드론 뒀다 뭐해 드론 돌려 야 아무것도 없네 좋아 바로 이벌치 어디 죽었어? 탑량아 여기 하나 어디요? 방금 찍었어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아 미친놈 이거 못 보다니 어디야? 2층 2층 더 더 더 더 빨리 본거야 내가 보기엔 없는거 같던데? 방에 야 드론 돌려봐 방에 있나 없나 없으면 임질되고 나가 그냥 없으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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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건축서 나이스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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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도 이기고 이지 한번 해줄까? 이지 피지 한번 해줄까? 이 갓나 새끼들이 우릴 도발했어? 맞아 도발했어 이 갓나 자식들이 일본인은 착해 뭔 개소리야 일본 새끼가 도발했는데 아 진짜 죽여버리겠어 영킨 일본인 새끼 어 얘는 이 맵을 못하나보네 아니 전판해도 못했어 아 전판해 쟤 아 전판해 쟤 아 저 새끼 어 몰라 하하 만났으니 한번 더 신고 어 만날 때마다 신고 어 띄꺼우니까 신고 핵이건 아닌건 중요하지 않음 띄꺼우니까 신고 띄꺼우니까 어 도발하니깐 신고 자 드론 두 마리 뒤졌습니다 아 여기 야 내 오른쪽 뚫어놔 여기 여기 좀 뚫어놔 아 막았네? 대단하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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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어디서 온대? 빨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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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부시러 갑니다 빨칸만 내야돼 핑 불 와 미친 와 블리츠 졌어? 어 어 블리츠 어머 뭐야 하고선 죽었네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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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지켜 모기 뭐야 모기장 쓰지 야야야 나이스 나이스 1층에서 온다 1층에서 온다 1층에서 온다 와이어타다 죽었나보다 멍청한다 상급했어 거기서 온다 들어온다 아유 쏘면 되는데 아유 아야하 오오오오오 이사람 뭐해 이사람 뭐해? 아 이사람 왜이래? 뭔데 왜 뭐했는데 왜 대놓고 대놓고 아니 이상해 좀 이상했어 많이 아 근데 이거 지퍼했으면 잘 잘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시퍼했으면 인즈도 갖추고 구나 여기 막아놨어 여기 계단에 계단에 3,4,5,2,4에 계단에 하나 오케이 길이야 나 이동할거야 내 아버지 거의 다 계단쪽에 있는거 같아 야 뭐 들어왔다 잘 막았다 키드 그렇지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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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놈부터 방패 말고 다이샷 아 담요가 드론보일 때가 아니야 나이스 야 볼샷 땐 그거 야 나이스 아 누웠어 야 이거 안죽어? 글라즈 왼쪽 방 거의 딸필텐데 욕방 욕방 욕쓸방 욕쓸방 아차 글라즈 어 이겁니다 오른쪽에 붙어 아 아 지렸다 나이스 어 으응 이거 좋아 으응 너 예비군으로 뭐마 들어구하는데 시퍼하고 총하고 새사슬 음 별론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별론데 으응 으응 이게 예거총을 듣는데 시퍼를 줘 아 아... 그냥 그런가 근데 야 옵틱모드 없는 예거총은 메인존망인데 원래 예거총은 옵틱 없으면 못쓰잖아 너 그거 누줌상태에서 총알 한두발 쏘면 왜 안되는지 알걸? 십자가가 거의 만리장성으로 벌어지는데 그럼 엄청 크게 벌어질텐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거 1층 노즈몬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 1층 여기 또 뜬다 여기 또 뜬다 얘가 말 잘해줘요 서마이트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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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마이트 하라니까 아이고 지짐 2층이 안걸리는거지 2층이 데이진은 업데이트하지 않는 이상 안할거에요 어... 왜... 안누비 죽은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가끔해요 가끔 어... 이제 축콘텐츠로는 안할거에요 데이진 그건 죽은게임이에요 죽은게임 나이스 잘했다 진짜 잘했다 괜히 여기 컨테이너쪽으로 갔다가 구멍으로 맞을거같애 어 그니까 내가 중앙 뚫을게 담야 나와봐 어 그거 뚫었어? 다 뚫었어요? 몰라요 다 뚫려있더라고요 아이고 멀리 아 정명도? 여기 뚫렸어요 그리고 어 내가 뚫을게 여기 중앙에 펄스 하나 이동했다 뭐야 뭐 이런거야 빨리건 바로 왼벽이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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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더 뚫었다 아 아 2,3층에 늘 주의하는거 잊지마라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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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플레이스다 이쪽으로 들어가지마 그리고 덧있어 2층에 찌는소리난다 조심해 2층에 찌는소리난다 조심해 펄스 보소? 안쪽에 펄스인데 진입할때 조심해 조심히 진입해 더있다 더 안쪽에 펄스있구나 빨컨 한마리 있어 더있어요 2층 빨컨 위쪽에 위쪽 방에 한명 오케오케 알아 이쪽으로 가야될까 나 업직자인데 펄스가 와 무서워 뒤지겄네 아이 근데 왜 두마리있어요 아니 그쪽에 한마리있어요 그쪽 말고 네 빨컨 딜이다가 한쪽 한 마리야 오오 펄스 한 대 맞았어 펄스 하나 펄스 오늘 네일 2층 계단해 계단 2층 하나 펄스 조심해 오오 잠깐 펄스 나왔다 기령 빨라 아이씨 2층 계단이 하나 있어 계단이 기령 기령도 빼시는게 기령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소발해 기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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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눕스 이지 이지 비지 이지 이지 비지 일루은 응 한국이 있네 아 한국이 있네 어 진짜 힘들었다 이거 아 이지 이지 레몬스 크레지 으이이이이이이이이 못해요 죄송해요 뭐야 나 방자님께 전화왔다 네 형님 잠시만요